넌 왜 계속 여기 있니? 네? 보내. 종이 신들 일일이 일일이 깨일 필요는 없잖아. 어차피 같이 갈. 아, 그럼요. 오늘 밤에는 안 들어오겠네요. 일 잘 해결되길 바라요. 데려다줘. 저기, 헤라 씨. 여기 이분은 애초에 그렇다 치고 헤라 씨는 그 반말 좀 안 하면 안 됩니까? 여태 뭐 했니? 아직도 제 입에서 저런 소리 나오게 하고. 잘 들어 합찬은 인감아. 나는 신계의 천하 일색이자. 망고 절색. 수국의 최고 여신이자. 네네.